네, 안녕하세요. 우리 당원동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훑떡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쾌적이 평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내면을 보면 한반도 주변 정세, 대한민국 정치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국론 분연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정말 폭풍처럼 우리 민초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또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먹구름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나날의 희망을 잃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걸 풀어야 되는지 아무런 비전이 없고 또 좌파 이념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좌표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내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론과 마찬가지로 친정노선으로, 정북노선으로 모든 것이 엉켜 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문재인 씨가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에 돌입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지켜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제정책을 공부한 외교안부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이번 회담이 문재인 정부 5년 차 마지막 미국 정상과 마주하는 회담이면서도 그러나 참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수를 두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큰 영향을 맺히는 굉장히 중차대한 회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왜 의전상에 퍼스트레이지 김정숙 씨가 왜 동행을 안 하는지 이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벌써 지금 구설들이 많이 나눔하고 와싱턴에서는 문재인 씨를 맞이하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동안의 삶의 친중, 종북, 반일로선으로 이미지가 잘못현성돼온 이러한 측면이 부각되어서 대북전단금지법 문제, 그리고 쿼드참여문제 등등으로 지금 많은 갈등요인들이 내대져 있습니다. 오늘도 지우개님, 양규장군님, 원철정님, 정명수님, 김남영TV님, 이영석TV님 등등으로 들어오셨는데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고 저와 같이 나라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잠깐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컴퓨터를 켜보니까 또 지금 이 쿼드 문제 가지고 미국의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실에서 참모를 여기면 된 빅터 차, 한반도 문제 전문가 지금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한국석자를 맡고 있는 한반도 문제 정통한 학자가 이런 미국 정부에서 이미 한국 정부를 쿼드에 초청했는지 한국이 거절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또 사실이 아니다. 이런 기사가 뜨거워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라면 무조건 좀 쿼드에 일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모든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데 아직도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미국 주류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백악관까지 근무하면서 정통한 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하는 외교부 그동안 해온 문재인 정권에서 행적을 보면 외교부 말을 사실이 아니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많은 우구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국에서 그동안에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쿼드 플러스 3까지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거명했고 또 제가 외교부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미 국무부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빅터 차한테 정보를 줘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외교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도. 이제 오늘쯤이면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든지 대한민국 외교부가 언제 이렇게 1위 외교부가 됐어요. 신중 외교부가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외교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화가 나는데 뭐게요. 빅터 체라는 미국에 석학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초청했다는데 그걸 거짓말로 할 리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말이야 아무리 좌파 정권에서 눈치 부는 외교관들이지만 이따위 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 사람들. 지금 빅터 체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이 아시아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부터 고립되는 현대 추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유는 한국이 앞으로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립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첨단산업 동맹을 반도체 종맹을 통해서 이끌고 5GG, 6GG로 가는 최첨단 시대의 동맹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대만, 호주. 여기 한국이 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워싱턴 가서 이것만큼 하고 와야 되는데 또 가서 분과나 참여한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할 건지 말이죠. 내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직접 언저리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미국 기자로부터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 믿지도 못하겠고 어제 제가 미국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딱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재인 씨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영빈관으로 간 게 아니고 숙소를 호텔로 갔다. 시작부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도하는 언론들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사가 미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제대로 전해서 국민들한테 판단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존 볼튼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도 인터뷰를 했는데 자유아시아 방봉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고 이것이 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국제평화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말도 안 된다. 위협은 북한이다.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 이런 명확한 얘기를 했고 또 문재인 씨가 정우영 안보실장 서훈 국가원장 라인으로 김정은 핵 포기한다고 트럼프하고 버린 핵정상회교의 비핵화 쇼는 그 지도를 발명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실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시선이 축소한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핵화 사기 집단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정우영을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서훈을 안보실장으로 지금 데리고 가 있는데 과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이런 코드례도 가입한다고 해야지 이런 것들이 상세가 돼가지고 미국도 아 그래? 남은 1년도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월이라도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또 거기 가서 한반도 비핵화나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정우영 외교부 장관 대통령 옆에 참모라면서 이러면 다음 전국까지 기다려야 되겠고 너희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한 40조, 향후 5년, 10년간 투자한다니까 핵심은 조금 주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말을 닫는 사진이나 찍다 오는 이런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씨는 코드에 참여한다. 분명히 선언하라는 이야기야. 내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 지금. 반드시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미국 가서 다른 중요한 이야기들,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형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대기업들에 투자한다는 이야기, 이런 거는 미국한테는 좋은 이야기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그 정도 가지고 신뢰감을 풀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판단하고 있는 미 정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제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 문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드시 공식 의제는 혹시 아닐지 모르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렇게 제가 선언서 7페이지로 왜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못된 권력에 비핵한 탈 업무해가지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대판 절차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는 걸 상세히 설명하는 이거를 이미 미국 정부나 상하 외교위원장 등등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내놨기 때문에 읽었으리라고 보고 주원진 대표 당대표 사연을 나서 이렇게 보내서 이런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한 번은 얘기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 이재용 씨 사면 문제도 반도태 종맹으로 한국을 다시 미국이 기술동맹으로 T-D-마크러스라고 해가지고 T-D 구상, T-D 구상뿐만 아니고 민주주의 연대 구상에 다시 한 번 포함시켜 보려고 정권은 유한하고 곧 끝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영원하니까 배려를 하는데 암참에서 얼마 전에 문재인 씨 미국 가기 전에 이재용 씨 사면론을 이야기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하고 다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 사면문제는 거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겉으로 외교적인 언사 때문에 아니 지금 감옥에서 고생한다는데 박근혜 대통령 건강은 어떻습니까? 또 이재용 씨는 삼성반도체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감옥에 있어서 잘 될지 모르게 이런 정도의 언급만 하더라도 잘못된 추사파 정권하기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고 또 백신 확보해가지고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이 정부의 약속을 그 짓으로 돌리지 않으려면 이 정부도 전향적인 결전을 좀 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박미단 일원이 가기 전에 미 상하원에서는 문 대통령 환영 결의안을 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만 5조에 보면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뽑아보니까 Calls for continue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인권 분야에 있어서 한미 간의 인권 증진을 위한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미 미국의 의회가 지난번에 톰 렌터스 인권이 청문회에 이어서 거론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번에 문재인 씨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종전선언 이야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야기 하면서 미국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또 학술단체 논문을 통해서 Think Tank 정책 페이퍼를 통해서 또 오피닐 리더들의 말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았어야지 이렇게 외교부가 하듯이 말이야 빅터차라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석학이 다 확인하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외교부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나 이렇게 금방 반박이나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초친다 이거야 초친다 외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뭔데 그렇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눈치 보고 그래? 대만도 그거 거부하고 말이야 호주도 거부하고 미국하고 소년일체가 돼서 국익을 확보하는데 더군다나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있는 6.25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적화를 막아준 최대의 혈맹국 미국이 요구하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명분으로 자꾸 이렇게 거부하냐는 얘기입니까? 하도 친중노선으로 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씨하고 정당에 대한 자리에 중국 공산당과 싸운 6.25 영웅에게 미국 최대의 훈장이 명예훈장을 그 자리에서 주는 이런 시까지 만들고 있는데 청천간 점투에 참전해가지고 인해 전술을 격보한 95세의 영웅에게 훈장을 직접 문재인 씨 앞에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외교적으로 문재인 씨가 지금 중국 공산당 창립 백두년에 축하하는 전화하고 말이죠 순산이니 자곤봉울이니 함불합이니 사드배치 눈치보 이런 거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의 표시입니다 알아들여야 돼요 알아들여야 돼 어차피 내년에 정권 바뀐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미국이지만 마지막까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우방국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아니 지난 7, 80년 동안 싸워온 대한민국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들을 이 문재인 정권 4, 5년 동안 다 까먹었어야 되겠느냐고 당신들 진짜 뭐하는 거야 내가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제발 좀 지금쯤 아마 중요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해담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을 텐데 좀 제발 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잘못된 참모들 주위에 있는 참모들 좀 물리치고 국가와 민족을 일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무슨 소식이오나 더 보고 제가 또 논평하기로 하고 몇 가지 또 오늘 이번 주 현안 중에서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한 사안 중에 하나가 3,500페이지 짜리 8권 분양에 김일석 해그룹이 지금 유통이 돼도 뭐 아무런 법적 제지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해그룹에 대한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가하기 때문에 기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은 하여튼 지금까지도 그 판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김일석 해그룹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야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로 이런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국가보안법이 다 사장화됐습니다마는 아직은 살아 있잖아요 이적표현물 출판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일단 배판부여서 그런 걸 고려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참 재미있는 것이 김일석 해그룹에 대한 재판부는 김일석 해그룹에 대해서 재판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인교권을 침해한 것을 보기 어렵다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수송 대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청인종 한 사람은 6.25전쟁 납북 인사 직계의 후순이고 전쟁 범죄와 납치범죄를 거짓 묘한 책으로 인교권을 짓밟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것도 안 받아들여 있고 그러나 전두환 해그룹은 그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4년 전인 2017년 6월 광주지법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5.18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찬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전두환 해그룹은 이걸 인교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판매금지를 시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두환 씨 측은 10월에 문제가 된 내용을 뺀 삭제본을 해그룹을 냈습니다만 역시 판매금지됐다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판매금지됐다는데 이게 뭐 우익인사 출판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거 세계화 더불어라는 이러한 정말 이적 의상화 동교 집단 같은 이런 허위 사실물을 과장 날조한 김일성을 철저하게 미화한 것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현법이 살아있다는 거고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이 맞다면 이럴 수냐 아니냐 아니 어떻게 김일성 해그룹하고 전두환 해그룹을 비교해가지고 김일성 해그룹은 판매할 수 있고 전두환 해그룹은 인교권 침해복을 뺐는데도 아직까지 판매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래서 망했다는 거 아니야 이래서 정신이 썩으면 모든 게 썩은 거 아니야 재판부 대한민국 대법원이 하기에 김명수 대법원 체제 거짓말해도 남아있는 권위가 딱 땅에 떨어진 정치 대법원이지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김일성은 되고 전두환은 안 된다는 이현영, 비현영식 이런 판결 누가 승부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상급법원에서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판결을 좀 잘 해주길 기대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됐어 하여튼 이런 판결이 참시 문재인 정권 1, 2년으로 끝나야지 이런 빨간 정권이 연장돼서 이러게 되면 이 나라는 끝장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예요 전두환 씨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훗날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 아무튼 오공정권 7년 동안 공과 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소중한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 아니야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을 추월하는 경제성장은 이름부터 사실이지 국어는 금지시키고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고 호시탐탄 지금도 통일전선 전술로 반첩을 내보내서 적화 전략을 하고 있는 김일성의 세계와 더불어는 유통시키는 대한민국 이것이 대한민국이 적화됐다는 증거예요 권무순만 아니지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엉터리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 사법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된 권력이 들고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이 좌파 정권이 정신 차리고 노무현 씨가 임기 만년에 한미 자유묘혁정 협의를 하고 제주 해군기지 만드는 그런 현명한 결단을 내렸듯이 정신 차리고 하면 국운을 용성시킬 수 있는 철호 얘기 아닙니까? 지금이 그래서 아무튼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 SK, LG 이런 경영진이 가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또 그것이 살 길이고 앞으로 40조 원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그런 투자 프로그램을 갖고 특히 삼성전자는 향후 170억 달러, 20조 원 규모의 파운더리 반도태 투자를 발표한다고 하는 이렇게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기회에 중국 공산당 문제하고 북한 문제만 합리적으로 잘 하면 더욱 단단해져서 국운 용성의 얘기가 오는데 이런 거 경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투자라고 해도 정치 안보적인 면에서 헛소리하고 그러면 이런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기원만 살지 대한민국은 못 산다고 이거를 좀 알고 대처해야 되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관 지명자이신 폴 라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21일 날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상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그분이 특히나 치소 및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은 재개돼야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라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가 지명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일본과 함께 훈련하는 기회를 모색하겠다면서 캘리포리아 모하비 사막의 국립훈련센터를 훈련훈별들을 추천까지 하면서 강력한 훈련체계의지를 밝히고 있고 오죽하면 병력과 장비를 미국으로 이동해서라도 훈련해야 된다고 이런 의견을 냈는데 특히 한일 군사협력 문제, 지소미아 협정 파괴하겠다고 하는 관제 반의 민족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면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중파를 위해서 일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2018년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중단된 키르조본련된 주요훈련들 반드시 재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씨가 어시턴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 이야기하고 중국 공산당 입장 이야기하면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이임을 할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민국 사령관도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 훈련 재개를 촉구했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컴퓨터 게임과 같은 가상훈련으로는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문재인 씨가 워싱턴에 있는 동안에 6.25 전쟁 전사다 추모의 벽에 한국군 미군 전사사 3만 6,574명 명단을 새기는 추모의 벽 착공식에 문재인 씨도 참석한다는 건데 이런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미군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경제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끌어들이는 그런 판단을 해서 잘못된 이념은 접고 노무현 씨도 마지막에는 국익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듯이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대북 환상을 버리고 대북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한미일봉조 강화가 되는 그런 쪽으로 좀 결단을 내리는 그런 해당 분위기를 연출해 달라 이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내구 시민 여러분 왜 생각 자체가 정통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생각 자체가 그 주위의 참모들은 아는 데 출세하려고 하는 놈들인지 원래 사상이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서 같이 그러고 있는데 어제 제가 또 가끔 나가서 지금 평론하고 있는 윤창준 칼럼세상TV에서 엄청난 걸 보도하던데 그런 보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박미일정에 나오는 이런 게 저는 예사롭지 않게 보여져요 국제정치라는 게 그냥 정성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치밀한 개혁과 흐름이 해가지고 태권국가가 디자인해서 가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최근에 조석 어디입니까 뉴스타운TV 거기 주필하고 손상현 사장이 문재인 씨 아버지 문용형 그 이후 이름을 문용전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증언자들을 데려다 출연시키면서 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친이 함흥에서 철수할 때 흥남인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흥남인가? 흥남 철수 때인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걸 거부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인물로 묘사하는 자서전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지금 미국의 뉴욕에 기반을 둔 뉴스메이커라는 유명한 시사주가 두 달 동안 한국의 기자를 확인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조석 씨나 손상현 씨가 증언자들을 녹취해가지고 방송한 것들이 사실로 이렇게 나왔다는 그러한 기사를 내보냈다는 윤창종 칼랑세상TV의 보도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거기를 보면 문재인 씨는 지금 출생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와대에서 해명을 안 하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그렇게 거제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월남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큰 걸로 안 하고 친모 밑에서 거제도에서 출생한 걸로 큰 걸로 됐는데 지금 그 탐사 보도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저 제 미스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농무연 정권대 민정수석 시절에 이산가족 상명 때 이모 만나러 간 강병욱 씨가 친모라는 그런 주장에 나고 아기가 생긴 것도 좀 비슷하더구만요 김호영이라는 게 제가 봐도 여기서 지금 본인을 키운 강한옥 여상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개모였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애국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일절 답을 안 하고 있다는데 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자신의 나이라든지 출생에 대해서 밝힌 것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이런 보도로 나오면 해명을 해야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국가원수로서 이런 것들도 지금 머물려 있고 그리고 잘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참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가지가 그래서 미국 가서 이런저런 잘못된 소문들도 잠재우고 소문인지 사실인지 기자들이 취재한 것은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는 걸 보고 역사가 증명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좀 확실하게 국가관을 보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줘야지 또 거기 가서 이러저러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소리까지 나오는 국내 정치 연장선산에서 종북관을 가지고 친중노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처신했다가는 정말 우리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그동안에 가까운 일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소중한 자산들을 잃어버리는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가 소멸되는 그런 꼴로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역사 왜곡 처벌국까지 만들어가지고 특정한 사관을 무슨 정파가 만듭니까? 역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나중에 조명하는 거지 이게 유사 전체주의 정권이고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걸 유감없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보여왔는데 미국이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분석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참 지켜볼 수밖에 없다 역사해석 전체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역사회복 처벌법 같은 거 지금 당장 철회해야 돼요 그런 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까지나 대한민국 헌법은 학술연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의견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사상학민의 자유를 침해할 이런 법들을 원내의석이 많다고 그렇게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유규 법침설이니 남침유도설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김일성의 조작된 회고록까지 묵인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김일성 회고록 보면 남침이 아니고 말이죠 북침선으로 돼 있고 남침유도설을 이야기하는 잘못된 소재가 이런 거를 그냥 벼람시키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공과 과거에 있는 전두환 획으로는 판매하도록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이냐고 지금 문재인 씨도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에 역사에 정답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재주의자, 전체주의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정의하는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 이거는 그것보다 선을 넘는 국채의 문제까지 국가의 건국장식까지 훼손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다 이거를 정말로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미국에 가서 해담하는 문재인 씨, 족적이, 국내 정치 이런 부분까지 다 묻어나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대북전당금지법을 핑계로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런 문제점을 조명하는 그런 청문회를 말이죠 어떻게 동맹국에 간 청문회를 하는 미국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톰 렌터스 인권위에서 공동으로 상호하는 민주당, 공화당이 하는 말이죠 이런 비극까지 있는 엄청난 아픔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걸 불식시키려면 정말로 잘하길 기대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글쎄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아직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는 이 뭐느니 하여튼 많은 이런 이상한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이념을 계속 침투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확산하는 이런 짓거리를 멈추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되고 이거를 정말로 이번에 잘못 수를 뒀다가는 이번에는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한미동맹을 이승만 대통령이 맺을 당시에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세력균형 차원에서만 이렇게 묶어놨다가 이제는 대만이라든지 남중국에서 군사충돌이 있으면 주한미군을 투입하겠다는 미국의 그런 의지도 읽히고 앞으로 한미군사훈련을 강화하고 한미일 합동훈련도 실시하겠다는 아까 새로운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의 의견도 나오고 락해마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급변사태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유엔군 한미연합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된 겁니다 그중간에 좌파정부는 주한미군은 순수하게 한반도 내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북한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으로 생각했지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력을 구상하면서 한미일 협력 구상을 구상하면서 이 주한미군을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측으로 지금 확대시켜서 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이 좌파정권이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와서 우리 국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또 안 된다고 이런 소리하면 안 된다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에 또는 그 외 지역에 중국 공산당과의 군사 충돌이 있을 때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우리 문재인 외교안보팀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잠깐 만날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이미 작업에 착수했는데 또 시대에 짓떨어진 이야기하면서 종북적인 이야기로 신중적인 이야기로 소를 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주한미군 전략을 동중국기까지 진출시키겠다는 그야말로 아주 큰 전략을 이야기하고 전략적 묘연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고 지난 4월 29일에는 주한미군의 U2S 경찰기가 또다시 동중국기까지 정찰비행을 한 사실이 밝혀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됐는데 이제 와서 중국 공산당의 군사팽창 전략이 노골화되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10월에도 52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공동성명 20개항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만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라는 그런 문구를 뺐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다른 지역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다 그게 2008년에 삽입돼서 쭉 오다가 12년 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앞으로는 한반대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공산당과 군사 충돌 시에 언제든지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전작권이나 달라고 그러고 지금 유엔사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미군의 군사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동영길 민주당 지금 대표 전 외교통상위원장실에 유엔사가 족보가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의사들이 말이 계속되면 문의만 동맹이지 내용은 파탄단 동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폴 라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동맹정신을 강조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미중 충돌 시에 주한미군의 한반도 지역 외 배치는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짜고 있는 거를 알아야 되고 한미 군사훈련이 앞으로 더 강화되는데 이걸 북한의 눈치 봐서 안 하겠다고 이 정부가 나선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 과연 문재인 씨가 A4로 써가지고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답할 그런 여력이 없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나는 걱정이 된다 그래서 라케마르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지속적으로 훈련 프로그램과 전투준비태세의 유지관 관계를 평가하고 훈련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 상황까지 왔다 라케마르 지명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는 군사태세의 개선이 조기경보와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훈련과 준비태세를 계속 향상할 필요성과 함께 항공모함 폭격단 5세대 F-22와 F-35 전투기 등 한반도의 미국의 전략자산을 간헐적으로 순환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에 엮여 있는 게 아니고 미군의 전략자산들이 동아시아에 계속 투입되면서 서큘레이션 되는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여기에 우리 한국 정부는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특히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은 필수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 가서 전시 군사작전 통제권 달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조건도 안재인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완전히 미국이 구상과 어긋나서 이거는 굉장히 초를 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데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하면서 제재해제나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면 곤란할 증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 이재용 사면론이 비공식주의라도 거론될 거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동아시아의 한반도의 인도태평양의 분위기를 봐서 미국은 문재인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불러서 할 이야기를 하고 또 경고도 하고 마지막 통첩을 하면서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백신 문제는 쿼드바인 문제의 강도를 보고 숫자를 결정할 것이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걸 봐서 조금은 줄로 의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금 김정은 정권이 존립의 이업을 느끼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핵무기를 그렇게까지 보고 100개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과거에 참 웃기기도 하고 지금 북한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또 핵무기화의 행사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유도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미국은 명확한 지금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혹시나 북한이 과거처럼 영부현의 고철덩어리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쓸만한 비밀 핵시설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하면 겸진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안 하겠다는 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문재인 외교안보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씨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니 먼저 제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게 이런 헛소리를 하면 완전히 대한민국 안보이익이 사장될 수가 있다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학자로서 세미나 다니면서 국제학술회의 같은데 수백의 차례 다니면서 한반도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특히 한반도의 그런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독일 통일과 비교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독의 통일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협조를 얻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봐야 된다 첫째, 서독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유민주, 서독 체제 중심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강력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자유민주 체제에 통일을 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가장 확실한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통일교육, 역사교육을 꾸준히 해서 국민들이 그러한 면에서는 국론이 똘똘 뭉쳐서 단일된 통일관으로 결국은 통일을 이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 어떤 사람들은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학자는 독립화 통일 논론을 이야기하고 지금 문재인과 같은 좌파 정권은 연방제 통일까지 이야기하는 사실은 과관이지, 과관 동독보다도 훨씬 호전적이고 대한민국 적화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는 이 나라에서 빨간 세력들이 춘동하면서 건국도 부정하고 말이죠 통일은 그만두고 대한민국이 적화되게 생겼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서독 국민들은 국제정치를 이어면서 미국의 위상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서 미국을 잘 이용해서 통일에 활용했던 그렇죠 미국이 그 용인하였으면 통일이 됐겠어요 호르바초포를 설득하고 서독의 막대한 경제 비용을 가지고 통일 비용을 지금 하면서 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툭하면 반미하고 미국 나가라는 이런 세력들이 있고 독한과 연계해가지고 삶의 친중으로 가난 이런 정치 세력들이 있는 한 어림도 없는 거 아닙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국민들이 이 정도 식견을 가지고 이런 걸 견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선전선 동전체 지금 놀아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냐 그러고 말이죠 서독은 그 당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2위였나 일본하고 2, 3위를 다출 때인데 그러한 동독을 껴안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통일을 위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오늘날 위대한 통일을 이루고 안보적으로도 안정을 이루고 민족적인 단일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반세기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여기까지 와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명분이 있어도 그래서 박정희 부국강병론을 우리가 칭숭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데 기념관 하나 없는 나라 기념관 하나 없는 나라 무슨 보수관 기념관 이런 거나 있고 말이죠 경제개발을 성장을 해가지고 국민소득이 G5, G7 안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북한을 우리가 호소통일해서 북한 2,300만 주민들에게 자유를 두고 지금의 독일 국민들이 누리는 과거 동독 국민들의 그런 아픔을 다 치유하는 그런 자유와 변형의 국가를 만드는데 아니 대한민국은 지금 3만 2천불에서 3만 불에서 멈춰가지고 못 가고 있잖아요 물론 국제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주도 경제성장률이 뭐니 되지 않은 그런 경제이론을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 생산 의욕, 국제 비즈니스 의욕을 다 꺾어놨잖아요 물론 첨단 분야 여러 대기업들의 전략이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더 과감한 투자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분배와 복지 쪽의 표를 사는 쪽으로 잘못된 정치인들이 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당분간은 갖고 가서 빵을 키워야지 뜯어먹고 나눠 먹을 거 했는데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나눠줄 만한 빵을 키워놔야 되는데 그저 코로나 핑계로 뭐 핑계로 돈 나눠져서 표나 싸고 선거 때 돈이 나다는 말이죠 재추자해서 빵을 더 키우는 건 등한시하고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비교해봐도 대한민국은 안 되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세 가지만 제가 서독의 통일 사례를 비교해봐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이런 면에서 이러한 걸 실천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 철학과 자유파의 정치 이념과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정장이 못 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중대 역할이나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신문 보니까 도대체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 정권 교체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절차절명한 야당의 역할이 있는 시점에서 당대표 한다는 사람 몇 명을 보니까 도대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반론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역사관과 내공과 기조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국회의원 하니까 그럭저럭 나서 포미라 잡고 이미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 여기 보니까 12명 출마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는 인사들만 다 나와서 당대표 한다는 하기가 김무성, 유승민이 아직도 주무르는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면 당대표가 안 되겠지 이 양반들 스스로가 탄핵에 찬성한 양반들이 거기 대부분이고 보니까 이제 4년 되고 문재인 정권 5년 차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국민들이 곡소리 나고 적화에 직전해서 김정은이가 말이야 세대가리 욕을 해도 항의하지 못하는 이런 정권 앞에서 정신들 차리는 그런 야당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안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야 그 시발점은 무리한 그런 말이죠 수사를 통해서 잘못된 탄핵으로부터 이 나라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됐으면 거기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서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든 싸워서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강력한 그런 의지를 보이는 이 당대표부가 한 놈이라도 있어요? 한 놈도 없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말이야 부르뭍실한 이야기에서 이미지 정치는 하고 말이야 대통령 선거하지 않았는데 이상 공약이 나냐고 지금 이들이 할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정권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야당 역할이 안 되는데 이 좌파 정권을 이렇게 해서 첩결하고 내가 이런 전략으로 몸받쳐 싸울 테니까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야당의 전당대회냐 이거야 지금이 평시입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영국처럼 분단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정신무장이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떠들만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박태우 구국단론할 때 한두 번 우리 당원님들 들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 나라를 이렇게 난도질하고 타국으로 몰고 가는데도 말이죠 국회화회라는 작자들이 누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이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견제하는 말 몇 마디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몸으로는 싸우고 온몸으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야 되는 이런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야당 정치인들을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그리고 동맹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대한세력으로 보겠어요?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10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20년간 학교보다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공무원을 반으로 줄여가도 전선화 시대, 지대차 시대 행정의 능력에 행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표하고 또 자기 이념을 가진 이런 사람들 많이 심어가지고 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장난을 하는 것 같고 연금 충당 부채가 1045조 원에 달한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오늘 기사도 봤는데 어떻게 정권 4년 만에 공무원이 10만 명이 들어요? 오히려 10만 명을 줄여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인데 대한민국의 공기업들 순이익 나던 공기업들 다 적전한다고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 정권이 이런 엄청난 적폐와 국가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데도 현재는 못하는 야당 의원들이 무슨 전당대한다고 나와서 하는 편을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이런 사람들은 백랑 장대표 뽑아놓으면 뭐예요? 은재인 정권이 이 정도 역할이 날 텐데 아무튼 우리 당원동자 여러분 그리고 외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쓸모있는 그런 해당 결과를 만들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